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세윤입니다. 제가 개그맨을 그만두겠습니다. 이제 감독 유세윤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. 유세윤 프로덕션 스마트폰으로 촬영 시 10만 원 DSLR로 촬영 시 20만 원 만약에 제가 출연했을 당시에는 1,000만 원 옹달샘까지 패키지로 출연했을 경우에는 1,020만 원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영상을 찍어드리겠습니다.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. 영상으로 신청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돈 몇 푼 때문에 싫은 소리 안 듣게 신중히 고려하고 연락주세요. 어? 뮤직믹1 엠닛